이 앞장의 세갈의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거의 그냥 한 챕터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만큼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라는 것이 다름 아닌 마지막 때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무려 12장부터 14장까지 한 17번에 걸쳐서 그날에라는 억울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날이라는 것이 꼭 어떤 하루를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대로 스가라가 바라보는 종말의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지금 재림 이전까지의 시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 예언들 중에 어떤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예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들이 굉장히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표현들이 어렵긴 하지만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위세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성처럼 이 죄와 더러움, 부정함을 씻는 이 셈은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하지만 여기 사용된 셈이라는 파운틴이라는 비유가 좀 새롭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레위 귤법에 따르면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은 흐르는 물이었거든요 냇물이나 강물이나 이런 것을 가서 씻든지 물을 떠와서 씻든지 그래야 하는 거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정결함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흘러가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지만 이제 스가라는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는 셈이 파운틴이 터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무한정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과 여러 가지 부정함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때로 더럽혀질 수 있어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면 죄와 부정함이 무한정 반복적으로 씻어내질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2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의 이름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unclean spirit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선지자 행세하는 사람들을 부모가 죽일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나 선지자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 다 이루어졌는가 생각하면 조금 혼란스럽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참된 의미로서의 선지자 직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결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사역하였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죠 그 뒤로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따로 생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성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리고서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사라졌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7세기의 무한마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새로운 신의 개시를 받았다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하였고요 19세기 말에도 몰몬교의 조셉 스미트라는 사람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받았다면서 몰몬경을 새로운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정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많이 있었고요 한국당에 가서 남북이 언제 통일될 거라고 날짜 말하고 언제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온갖 거짓 예언들이 많았었죠 지금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종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난발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은 과거에 완전히 다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우리들의 시대 혹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천사가 사탄을 결박해서 무조경 열쇠 가지고 와서 사탄 결박해서 사탄을 무조경에 던져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사탄을 무조경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지금 우리들의 이 세대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천년왕국이 맞다면 분명히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은 언제보고 놓여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힐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혹은 이 다음 세대에 언젠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예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오직 참된 진리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될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우가 말하노라 칼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내 짝된 자라고 표현되는데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많이 번역된 단어였고요 옆에 선 사람 말하는 의미입니다 영어선경에서는 my associate라고 번역되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옆에 서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참매하면서 감남사문으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로말며 제자들이 모두 도망하면 흩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인지 알고 계셨죠 아직 성취되어야 될 말씀은 하나 더 남았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요하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요하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묘하게도 지금 2024년 현재 전세계 인구가 80억이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 인구가 약 26억 명입니다 3분지 1입니다 그리고 스가라 선지자 2연의 말씀에 따르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이 땅에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이 3분의 1은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시대가 이미 왔다고 믿어요 지난 200년 동안 세계교회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더불어서 놀라운 영적 부흥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세계 열방 구석구석까지 교회는 확장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참다운 제자로 만들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 참된 성도들로 성장되려면 필연적으로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아야죠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도 경험해 보아야 할 테고 차가운 물에 식혀져서 영혼이 얼어붙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들도 경험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수없이 두들겨 맞아 보아야 할 것이고 정금을 정련하는 것 같이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일들을 반복해야 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보금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오직 참된 진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모든 우상들이 그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로 상상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한 샘에 늘 무한정 반복적으로 씻어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칠 테고요 정말 정금과 같이 아무 불순물 없는 정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찬다운 백성으로 일컬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불타는 성과과 같이 둘러 외워싸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